기어타임즈 기어타임즈 우리의 인생이 이 내쉬처럼 풀리면 참 좋을텐데 말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학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내쉬같이 풀린다는 건 뭐 다 잘된다는 얘기는가요? 네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네 좋은 직장 가고 네 애들 잘 치우고 그냥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정비평지 풍파 없이 쭉 이렇게 다 잘되네 네 다 잘되네 그렇게 살았더니 너덜너덜해졌어요 네 그렇게 랠릭이 되죠 사람이 랠릭이 되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뭐 프로파일링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은 좀 내쉬같이 살려다가 조금 옆으로 빠졌네요 어디로 빠졌나요? 이게 해운대 해수욕장 가면 이렇게 중간에 타워 있고 이렇게 구조대원이 이렇게 만학용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 거예요 광노화된 건가요? 네 광노화된 거예요 이게 햇빛에 끄슬렸어 아 그렇고 아유 이거 뭐 그냥 모래에다가 막 방치하고 아 그렇군요 이게 해수욕장 랠리 해수욕장 랠리 비치랠리 비치랠리 아 알겠습니다 해운대내시 아 좋습니다 해운대내시기타 그러게요 그렇게 그렇게 보니까 약간 태양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태양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나요 해 냄새가 있죠 짠내나 소금 냄새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해쉬네 해쉬 해쉬 해운대 해쉬 그렇게 살았다 그래도 중간에 이렇게 그렇게 어떤 그 계곡이 있고 뭐 이게 있었겠죠 참 어릴 때는 저도 이렇게 참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나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런 거 참 많았는데 세월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거 참 드라마 참 못 만들었다 어떻게 이렇게 현실 세계와 너무 동떨어진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듭니다 그렇군요 네 네쉬 같은 삶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네쉬를 사는 걸로 네 오늘도 가격이 똑같은 375 조금 저렴하죠 그렇죠 헤비렐릭 이런 빈티지 기타들 중에서는 정말 아직까지도 굉장히 뛰어난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는 네쉬입니다 난 이거 가벼운데 또 한 표 주고 싶어요 그게 무겁지가 않아야 내지 기타가 좋네요 좋습니다 S63 헤비렐릭 헤비 헤이즈드 샘 66 모델 쓰리톤 썸버스트고요 해운대랠릭 네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375만원 메이든 USA 전작 98.5cm 무게는 3.43 진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볍습니다 가볍죠 44.44 플러스 1mm 12프렛 12프렛 뒷뚤레는 77mm 바디는 엘더 메이플 시쉐임넥 클러슨 타입 헤드머신 너트는 터스크 41.3mm 너비 지판목재 로즈우드 지팡공율 254mm 스킬 길이 648mm 프렛은 21 6105프렛입니다 넥과 미들에 롤라 빈티지 블론드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에는 롤라 스페셜 S 모디파이드 픽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1블림 2톤 5위 픽업 셀렉터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톤을 한번 다 죽여 볼게요 이것도 참 매력있네요 톤 좀 톤 다운시킨 1스푼 4.5mm 4.5mm 1스푼 4.4mm 5.1mm 5.1mm 6.1mm 5.1mm 6.1mm 7.1mm 해운대 백사장의 이렇게 버려진 비닐을 사용합니다. 해운대 비닐을 구경해주는 소리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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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 비닐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레드라이구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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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